드디어 이제 끝나가는 거라 이제 색칠하라고 고생했어 네 스티커 있지? 응 네 이제 스티커 붙여도 돼 얼굴은 찾았어? 아니요 얼굴 저거 아냐 혹시? 저 빨간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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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아냐? 이거는 이쪽 아 그래? 아 씨 얼굴 어디 갔지? 아 지금 얼굴이 사라져가지고 응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거 초콜란 거 있잖아요 응 거기에 섞인 게 아니야 그거 한번 꼭 찾아봐 그러면 응 아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설명서를 절대 두고 오지 마 꼭 갖고 와 응